아 맛있어요. 지금 닭가슴살, 백김치, 머이, 고추 잡채를 했어요. 여기다 떡볶이를 삶아서 같이 넣었더니 한 끼 식사로 탄수화물을 해서 떡볶이 삶은 것을 같이 잡채에다 섞었더니 너무 쫄깃거리고 맛있네요. 닭가슴살과 닭다리살을 담백한 것을 굴소스랑 참치액젓 넣고 주물러서 당면이랑 같이 자박하게 볶아서 물을 졸여서 이렇게 팬에다가 여러가지 부추 또 양파 이런 것들을 다 볶은 것을 같이 붉은 것처럼 넣어서 같이 볶았더니 너무 맛이 좋네요. 담백한 게 맛있고 참 아주 깊은 맛이 나요. 깔끔하고 그리고 영양도 바라서 맞죠. 머이 같은 것은 체질 개선에도 좋고 탱스 무름간절에도 좋고 비타민 K와 칼슘과 이렇게 철분이 듬뿍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닭은 특히 가슴살은 코레스톨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육식을 많이 먹으면 사방에 염증이 나고 그러는데 그리고 염증도 줄여주고 이렇게 머이랑 같이 먹었을 때 건강에 좋고 또 이제 부추는 힘을 기력을 썼죠. 여름철에 부추를 같이 곁들이고 백김치는 이제 이번 봄에 담은 백김치를 사금사금 익어서 너무 맛이 좋은 걸 같이 곁들여서 깔아서 같이 양파 창고에 가득해서 넘쳐나는 양파 짜투리들을 갈아서 감자전도 하고 또 이렇게 잡채할 때 썰어서 넣어서 양파 소비가 우리 집은 급선무에요. 사방에 바구니마다 이렇게 양파가 들어있는 거 먹고 창고에다가 지금 다 보관해 놓은 것들은 이제 겨울에는 먹겠지만 지금 바구니마다 다 양파들이 가득가득 차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소비해야 되니까 잡채를 해서 양파만큼 많이 들어갈 수는 맛있죠. 그래서 아 참 맛있네요. 텃밭에서 딴 풋고추랑 넣어서 닭가슴살, 백김치, 백김치가 저기 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백김치, 머이, 고추 잡채를 했습니다. 아주 맛있어요.